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취업포털 잉크루트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응답자의 17.9%의 선택을 받았습니다.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한국전력공사, 한국조폐공사, 한국가스공사, 강원랜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.